자 오늘은 2개 언박싱을 해볼겁니다 멜란지 마스터의 스탠다드 후드 스웻집업이구요 되게 무겁네 뭔가? 되게 두꺼운 느낌이에요 무게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신사에서 나온 멜란지 마스터 쫀쫀한? 탄탄한 느낌? 팔도 늘어난 자체가 아예 없네 근데 되게 짱짱해요 자 일단 이거를 입어보고 퐁짜잔 두 번째는 아오레가시 21FW Extended Third Cut 29 사이즈를 샀습니다 이게 서드컷이 좀 크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싫은 수 있게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가만 먹고 하나 사봤어요 요즘 아오레가시랑 르메르에 저도 조금 빠져가지고 저는 서드컷을 구매했습니다 촉감이 되게 부드럽네 뭔가 이게 청이 빳빳한 청이 아니라 되게 부들부들한 청입니다 22FW 사이즈고 한번 입어볼게요 두 개 다 머리가 지금 바보 같네요 좀? 암튼 제가 위에 멜란지 그레이를 입고 왔는데 일단 저는 좀 오버핏으로 입는 걸 좋아해서 L 사이즈를 샀고 아직 너무 쇠옷이라 좀 되게 핏 자체가 좀 빳빳한 느낌? 기장이 길어서 조금 올렸는데 너무 빳빳해 옷이 주머니가 이 배 라인 가운데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떠요 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떠버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서 풀어서 입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오레가시 서드컷은 29 사이즈가 딱 맞네요 기장 딱 맞죠? 허리 딱 맞고 기장감도 딱 발끝 살짝 접히는 발끝 살짝 접히는 이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무릎에 딱 오는 이 핏이 부드나 운동화 신었을 때 이쁠 것 같습니다 간신히 2분 남겨두고 도착했습니다 기차가 안 와있네 내가 뛰었는데 기차가 안 와있네 이 녀석들 아주 혼나야겠구만 남겨두고 도착한 밤에 남겨두고 도착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남겨두고 도착했는지 남겨두고 도착했는지 남겨두고 도착해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bosch 사랑에 잘 들리는 지은 미니메오지 소시팀에 들은 인간거든요 잠시 또 다리 공고하자마자 삶에 구매했다 약간 문건이 propio 청소 아직도 사었기 아 날씨가 이러지? 비 올 것 같은데? 우리 강인성 군 차량은 어디 있을까? 개강해서 사람이 많구나 지금 이제 또 끝날 시간이어서 아 맞아 오늘 평일이구나 자 여기가 왼쪽 보면 이제 중앙대 정문이에요 오 나 처음 와봐 정문인데 여기 마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지금 하기 수여식이어가지고 지금은 좀 어두워가지고 좀 그런데 왼쪽이 이렇게 나 오늘 날씨 기대하고 왔는데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잘 못 들었어요 서울은? 막히네 막혀? 30분? 아 그래도 빨강불은 여기가 뭐야? 노들섬 노들섬 네 뭔데? 노들섬이에요 인공섬 네 이제 용산입니다 오 여기서부터 용산? 네 회사들 좀 많고 호텔들 많고 되게 목욕탕 가는 것 같다 목욕탕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뭐야 어디야? 안녕하세요 인성이랑 그냥 번호 알려주세요 방 인성이고요 짜라라 됐다 오오 아주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오 화장실도 있어 형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해요? 야 근데 욕실이 무슨 유아용 욕실인데? 왜 욕실을 그렇게 따져 욕실? 아니 욕실을 왜 이렇게 따져 욕실에서 땀빼면 좋잖아 어떻게 알았어 거품 목욕해야지 아 차를 오래 탔더니 좀 피곤하네요 어지럽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손떨 박혀 다 흔들린다 와 여기야? 핫떡 피자 진짜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응 네 라면 다 익으면 드시면 됩니다 이 호텔에는 냉장고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근데 내수 내수카페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편의점에 갔다 올 겁니다 몰골버 아 이제 우전하면서 젤리 먹어야겠다 진짜 너 고딩 같아 왜 왜 아직 어려져 어리게 보인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교보이 펴놓으면 학생 이미지로 가요 좀 젖살이 안 빠졌어 많이 안 빠졌어 응 민선이 뭐 하시나요? 라디오스타 보고 있어요 언제 주무실 거예요? 언제 할 건데요? 생긴 것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행동하는 것도 늦게 자고 TV 보고 아주 그냥 고딩이랑 똑같네요 좋은 시간 합니다 더 키즈 벌써 2시예요 2시밖에 안 된 거죠? 벌써 라는 단어 자체가 내일 일정이 또 있는데 내일 일정은 내일 일정인 거고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인 거고 말 대꾸하는 거랑 따박따박 하는 것도 그 고딩이랑 똑같네요 어쩔 TV 답이 없는 고등학생이랑 제가 놀러 왔어요 저쩔 TV 이만 저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콩숭이 냉장고 극혐이야 뭘 봐요 빨리 씻으라니까 머리는 다 버려야지 그래 머리는 감아야지 근데 다시 누워 있으면 어떡해 30분 오늘 딱 10분 만이야 형이 20분 뒤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울역 가는 시간도 있잖아 고딩을 쉴게 오늘의 아웃핏입니다 하메이 반팔티 날씨가 좋아서 입어주고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어서 아오레바시라돈 찾았습니다 오늘의 아웃핏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멜란지 마스터 후드 집업 무신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후드 집업을 입어주고 바지도 오늘은 아오레가시 서드컷 29호로 입어줬습니다 이게 핏이 진짜 이뻐요 오늘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그리고 신발은 사카이 회색 그레이로 좀 쳐서 신고 입었습니다 저희는 늦어서 나가볼게요 우리는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몽키 형 픽업하고 그리고 공군기시? 미군기시 거기 가서 그냥 공원 산책 좀 하다가 카페 갔다가 이제 숙소 들어가서 수다떨고 놀 예정이에요 안녕 형 반가워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저희는 어디 가고 있죠? 본가스 무슨 노래 진짜 커 뜨거워 안녕히 계세요 진짜 커 입에 침 고여 마이콜 먹방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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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면 그럼 꼭 아르바이트 이 host, 인도네시아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줄을 이렇게나 많이 쓴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른 스팟을 찾으러 가볼게요 인상님 포즈 좀 취해볼게요 반대쪽 한번 바라보실래요? 인상님 살짝 뒤로 무게중심 좀 뒤로 조금 실어보실래요? 네 좋아요 다리가 좀 짧아 보이니까 왼쪽 팔도 살짝 엉덩이 쪽으로 조금 네 그렇죠 네 좋아요 네 딱 좋습니다 네 그대로 자 좀 웃으시고 네 수줍게 저 한번 바라볼게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대학내일 모델이에요 조용히요 표지 모델 됐습니다 정말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여기 알았어 야 잘생기긴 했다 좀 잘생긴 웰시콕이 같아요 잘생긴 웰시콕이는 뭐예요? 잘생긴 웰시콕이 느낌이긴 한데 아 도도한 남자예요? 오늘 도도 컨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정색하신 상태에서 저 5520 한번 바라볼게요 이제 사선으로 5520? 네 뭔가요? 이거 뮤직비디오인가요? 이거 뮤직비디오인가요? 이거 각도 이거 앵글 뭔가요? 근데 나 여기 올라올 때 좀 엉덩이 쪘어 나도 올라왔어 오늘 쪘어? 돈 빼야겠네 나 어떻게 내려가 무서워 나 여기 어떻게 올라왔니? 배그처럼 이제 우리 나이는 점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나이는 점프 함부로 하면 안 돼 기계 Herausforder 엉덩이 쪘어 메가커피 메가커피 맛있어요 메가커피 맛있다니까요 메가커피요? 메가커피. 메가커피. 엥스아가고 싶은데? 하나, 둘, 셋. 파이팅! 왜 이렇게.. 인패드랑.. 파이팅! 파이팅! 어디 갔냐? 왜 비교하느냐? 말해? 말해? 말해?